최고의 임팩트를 위해 폰마는 샤프트에 주목했다. 세계 최초 발족 샤프트로 임팩트를 압도하다. 폰마베레스 S03 탄생 2013-14 KT그모넨터카 WG투어 마지막 챔피언십에서 이순호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를 기록한 이순호 선수는 시즌 4승째를 기록하며 상금, 대상, 다승환까지 3관왕을 휩쓸었습니다. 9일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는 코스 난이도가 높아 대부분의 선수들이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동선도로 출발한 이순호 선수가 이날 2언더파를 기록하며 조경희 선수를 한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5월 1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KLPGA 투어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하는 기쁨도 느렸습니다. 이순호 선수와 선두 경쟁을 벌였던 조경희 선수는 이날 한타를 잃고 최종합계 5언더파 단독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상금왕 최예지 선수는 최종합계 2언더파 142타를 적어내 한지훈 선수 등과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2013-14 삼성증권 엠팝G 투어 챔피언십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민수 선수가 상금과 대상포인트 등 개인 타이틀 부분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올 시즌 주인공은 과연 어떤 선수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